정태근 팀장의 가족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HMM입니다. HMM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2022년까지 컨테이너선이 부족하다, HMM 바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다, 오늘은 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전 거점을 돌파한 것은 이제 정점을 지났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움직일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HMM 더 갈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 분위기는 더 이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컨테이너선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공급이 받쳐지지 못하다 보니까 초임 않은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또 분기, 연간 영업이 또 사양 조정이 되게 되면서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최근에 한 3일 동안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 영국의 회원 컨설팅 업체인 드류리 같은 경우에 천사대 고수익이 2022년까지 계속 지속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원물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공급과 수요적인 어떤 간단한 논리에서 봤을 때 수요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우선순위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수요보다는 공급 쪽에서 더 우위가 형성이 지금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물량 대비 나를 쓰는 배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후경 효과를 좀 보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미중 노선이라든지 유럽 노선이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물류가 이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동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운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만약에 수요 대비 배가 더 많다라면 너무나 당연히지만 운임이 하락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수요가 공급 대비 좀 위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임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소위 말하는 SCFI 이 지수가 2885를 고점을 찍고 이게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최근에 3월달, 4월달 와서 다시 이 컨테인 운임 지수가 정거점 쪽으로 바짝 다가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다시 H&M의 주가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기존의 실적 가이던스가 좀 더 사양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 영업이익이 한 9,800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또 최근에 또 보니까 1조가 넘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부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부분들도 보시면 일단 저게 연간 영업이익인가요? 연간 영업이익이 2,500, 8,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3조가 넘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조 3,000억에서 지금 3조를 넘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H&M의 배로 움직이는 회사인데 비행기를 계속 태우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가 다리 안의 화상까지 보낼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좋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전거점 부근에서 바짝 다가섰고요. 그리고 최근에 소위 주식장에서 가는 종목들만 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업종들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 예를 들게 되면 건설이란지 보험이란지 회원업종.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결국 실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흐름을 타다 보니까 회원업종이 현재는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M 이렇게 좋은 이야기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거의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임지수가 지금 분위기로는 우상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H&M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가 동전 현상을 보이게 되면서 주가하고 이 운임지가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 관심을 가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가 정거점을 돌파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운 경향은 좀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H&M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네, 좋은 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올해가 정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은 정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12물량, 산업은행에서 점유단한 12물량이죠. 이쪽에 대한 부담이 한 3천억, 한 5천억대 이상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부채가 7조 원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관은 너무 잘 가고 있지만 재무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은 체크해봐야 할 H&M. 마지막 한 줄 평, 정태근 팀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대응. 확인 후 대응. SCFI. 가는 종목 간다 아니라 확인 후 대응. 팩트를 확인한 후에 대응하자라는 정태근 팀장님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H&M과 TK케미칼을 함께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 한번 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윙의 정태근 팀장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2, 3, 4, 5, 6, 6, 7, 8, 9, 10